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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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 월간 묵향시리즈에 이어서 두번째로 찍게되는 이달의 다양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인데요. 제가 9월에 딱히 큰 이벤트, 이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과 10월을 합쳐서 월간 문향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달의 맛집 코타바이련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코타바이련은 압부정에 있는 한식 다이닝인데요. 거기서 살짝 비틀어서 한식 펍 다이닝이라고 보면 다양한 우리나라 전통주들, 우리나라 막걸리, 청주, 와인까지 다양한 술과 페어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에요. 제가 그날 먹었던 메뉴들, 간단한 소개가 적혀있는 팜플렛을 집에 들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 제 이름과 함께 위에 조그마한 꼬깔콘이 씌워져 있는 이모지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날 대접받는 기분이었고 저랑 오빠는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코스인 코타 기본 맡김차림 코스를 먹었는데요. 그렇게 기본적인 코스도 1인당 95,000원이라는 다소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코스인데 맡김차림 코스 외에도 VIP 코스, VIP 스테이크 코스라고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코스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메뉴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 저희가 그때 먹었던 메뉴와 아직도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었던 모든 메뉴 하나하나가 정말 눈과 입이 즐거운 그런 메뉴들이었어요. 저희는 이날 추천을 받아서 압구정호랑이라는 탁주를 마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막걸리의 느낌보다는 이 막걸리와 청주의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굉장히 맑은 탁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호불호 타지 않고 누구나 정말 가볍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막걸리일 것 같아서 가시게 된다면 이 압구정호랑이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모든 코스 하나하나 모든 메뉴 하나하나가 정말 플레이팅에 진심인 곳이거든요. 그중에 특히 꿀단지라고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꿀단지가 나왔는데 층별로 참치 타르타르, 백모기 버섯튀김, 아구강과 단새우 김부각, 투아그라 홈런볼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식재료들이 이렇게 너무 맛있게 요리가 돼있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맛있게 즐겼던 그런 코스였어요. 꿀단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콜드디쉬로 해산물 냉채와 회김밥이 나왔는데요. 이 회김밥이 또 아주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삼삼하고 담백한 들기름 비빔국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핫디쉬로는 그때 동태전이었나? 생선전이 하나가 나왔고요. 새우, 만두, 무장아찌, 조개 젖국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자극적이라든가 부담스럽지 않은 굉장히 깔끔하고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메뉴로 구성이 돼있더라고요. 그 다음 메인디쉬로 트러플 감자전, 한우 체크 등심 육전 옆에는 사이드로 부추랑 매출이 장이 나오는데 메인디쉬도 하나같이 다 너무 잘 나오고 이게 95,000원이라는 비용이 전혀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맛있고 정말 보기가 예뻤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식사로 LA갈비랑 용대리 황태 해장국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술 한 병을 쫙 마셨잖아요. 그래서 살짝 알딸딸한 그 느낌이 올라올 때쯤 해장국으로 마무리하니까 아 너무 정말 한 끼 식사가 너무 완벽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타바이료는 서비스 맛 분위기까지 다 잡은 곳이라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라든가 조금 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과 식사 대접을 할 때 이건 정말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이달의 와인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봤던 와인바, 마셔봤던 와인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코타바이료와 조금은 다르게 최근에 갔던 곳 중 가성비, 가빈 곳이 이곳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와인바 심파틱 쿠시이고 저는 총 3번을 가로수길 점으로 방문을 했어요. 여기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와인맛, 음식 맛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정말 착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친구 브라이더 샤워 생일 이럴 때 갔을 만큼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요즘 느낌 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리고 와인 종류가 정말 많고 음식의 종류도 꽤나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앉아서 먹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옆에 가면 와인병이 쫙 늘어져 있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치즈나 이런 간단한 안주거리들도 팔고 있거든요. 바닥에는 예쁜 잔들도 정말 많이 팔고 있어서 와인과 안주를 먹을 수도 있고 구경하고 직접 살 수도 있으니 저 같은 와인 러버들에게는 아주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메뉴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의 픽은 볏짚 숙성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이게 정말 부드럽고 사실 저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많이 먹어도 오리 스테이크는 자주 접하는 메뉴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소스도 달큰하고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 추천하고요.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건 디저트인 버터 스카치 브라우니요. 이건 정말 꼭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브라우니 맛이 아니라 아 이건 설명이 힘들어. 그냥 드셔보셔야 돼요. 가격도 6,000원으로 되게 착한 편이라 다 먹고 디저트 배 요만큼 남았을 때 하나 드셔보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팅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격대치고 딱 메뉴가 모였을 때 사진 찍기에도 좋고 뭔가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의 꽤나 화려한 플레이팅이라서 나는 와인을 조금 자주 먹는데 너무 비싼 돈을 들여서 먹고 싶지는 않다.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심포틱 굿이 정말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이달의 물건인데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짠! 바로 애플의 에어팟 맥스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초부터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 오빠가 이걸 생일선물로 탁하니 투척을 해줘서 아주 신나게 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는 것처럼 이거 실버로 구매를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장점과 단점이 크게 있는 제품이라는 걸 느꼈어요. 당연히 일반 이어폰, 에어팟보단 좋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정말 그 거짓말이 아니라 노래의 비트 하나, 멜로디 하나가 다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음질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말하는 에어팟 맥스의 장점인 여기 귀를 덮어주는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소리가 새 나갈 구멍 하나 없이 귀를 다 막아주고 게다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있으니까 제대로 외부 소음을 차단을 시키면서 음질을 막 귀에 때려 박으니까 제가 콘서트장 온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음질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놀랐던 점이고 이제 단점을 말해보자면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끼면은 저는 여기 머리 위쪽이 살짝 에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3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30분이 지나면 저는 머리가 약간 짖근짖근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은 조금 더 심해서 머리가 살짝 에려온다 할 때는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고 듣는 편인데 그래서 에어팟이나 이어폰처럼 진짜 몇 시간, 장시간 듣고 있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최장 1시간 이상은 못 들을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저는 뭐 물론 직장인이 아니라 평소에도 워낙에 캐주얼하게 입고 그냥 후드에 추리닝을 많이 입어서 그냥 그런 패션에는 이걸 써도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근데 평소에 좀 정장 차림이나 트위드 자켓, 조금 페미닌한 무드의 패션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아주 찰떡같이 아웃핏과 잘 어울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팟 맥스는 사실 멋으로, 사진용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조금 세고 아무 옷에나 어울리진 않으니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만족, 대만족이고요. 저한테는 단순히 그냥 멋부리기용 이상으로 저의 취미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아이템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달의 책인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유튜버, 가전주부 및 말많은 소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서영님이 이렇게 쓰신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베스트셀러에 이게 떡하니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일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뭔가 첫 장부터 굉장히 스윗한 게 여기 보면은 잘될 수밖에 없는 OO님께 이 책을 선물합니다. 뭔가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요즘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 보인다.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 이런 친구에게 힘내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로 선물해서 주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갔던 이유는 저도 이제 유튜버라는 조금 특수한 직업을 갖고 되게 많은 이런 고민과 되게 많은 생각들을 갖고 사는데 이 최서영님도 본인이 이제 유튜버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전에 회사군으로 살다가 이제 유튜버로 전환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 그런 거를 이제 이 책에 다 쓰면서 어떻게 지금의 조금 굳건하고 지금은 멘탈 좋은 이런 나로 거듭을 했는지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읽으면서 좀 확실히 힐링을 받는 그런 책이고 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약간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리고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달의 책은 이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라는 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첫 오리인 제가 뽑는 이달의 인테리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공간에 가장 쉽고 빠르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게 바로 패브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콤마씨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콤마씨는 사실 제가 리빙페어를 갔다가 알게 된 브랜드였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물건을 사면 살수록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도 많고 뭔가 이 사장님이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브랜드더라고요. 따뜻한 컬러감의 베개 커버, 쿠션 커버 이런 것들이 많아서 확실히 이렇게 눈에 탁 가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쭉 웹사이트를 둘러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컬러감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이불 커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조금 독특한 게 이렇게 반반 이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쿠션도 앞뒤가 다르게 반반도 많고 베딩도 이런 식으로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컬러를 모두 즐기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말 독특하고 따뜻한 린넨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런 베딩 컬러의 색감이 좀 포근하다, 좀 코지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패브릭, 베딩 브랜드들이 정말 많지만 최근 한 반년간 제가 꽂힌 브랜드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홈 앤 리빙이라고 베딩 말고도 앞치마 그리고 그 키친클로스 주방 장갑, 수건, 발매트 등등 진짜 다양한 패브릭을 다루시거든요. 이렇게 투톤 커텐 같은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멘트를 깜빡하고 촬영을 마쳐서 다음날 다시 같은 옷을 입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의 두 번째 월간 문캉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뷰티 패션 외에 다양한 정보, 저의 취향 가득한 이런 콘텐츠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얼른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